인생 이렇게 하면 안 바뀔 수가 없다고 바뀔 수 있다고 잊지 마세요 인탐 1타 강사 신박사입니다 졸꾸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TV의 신박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떠나는 인생탐구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 사람의 인격, 태도, 성량, 능력 복합적으로 이런 게 어떻게 완성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게 복합적이겠죠 그 다음에 복잡하게 여러분이 모르는 요소들도 많이 작용할 거고 근데 오늘은 좀 외부 환경이 여러분을 어떻게 만드는가를 뜬구름 잡는 얘기 없이 제 얘기, 제 경험을 기반으로 오늘 얘기를 한번 풀어가 볼까 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되게 독특합니다 전문용어로 또라이라 그러죠? 되게 독특해요 그러면 저는 왜 이렇게 독특하고 또라이가 됐을까요? 그거는 제 의지도 많이 작용했겠지만 제가 걸어온 길이 되게 특이한 노드들이 있어요 특정 구간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아 얘는 정말 특이한 길을 걸어왔구나 라고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깨닫고 나시면은 제가 이제 거기다 끝에는 좀 꿀팁도 드릴 건데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속해 있냐가 여러분을 결국 만들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그게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어떤 환경에 속하냐에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좋은 대학이었는데 요즘엔 그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여전히 강력한 요소지만 엄청 옛날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끝에 꿀팁을 좀 몇 개 말씀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저는 여러분 그냥 평범한 부잣집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좀 아버지가 그냥 일반 회사 다니시다가 중소기업 차리셨다가 망해갔고 거기서부터 일반적이지가 않죠? 망해갔고 힘든 삶을 삽니다 그리고 그냥 대학교도 들어갔고 대학교도 들어가서 그냥저냥 다니다가 군대를 갑니다 제가 군대를 안 간 줄 아시는 분이 되게 많은데 저는 수도방위사령부에서 2년 1개월 1주인가? 저희부터 군대 조금 줄어들기 시작했거든요 1주인가 2주인가 아무튼 제가 혜택 2주인가 3주 받았을 거예요 아무튼 2년 2개월 하고 전역을 합니다 그냥 일반 육군 병사로 만기 전역을 합니다 거기까지는 뭐 대개 그래도 보편적인 삶인데 제가 어학연수를 갔는데 어학연수도 사실 우리가 제가 갈 때만 해도 1년에 10만 명씩 나간다고 그랬어요 생각보다 많이 나갔는데 제가 어학연수 가서 불운이 행운이 됩니다 제가 이제 어학연수를 캐나다로 가는데 원래 6개월... 캐나다지 캐나다로 가는데 6개월 있다... 6개월 코스로 갔는데 제가 한 5개월인가 4개월 만에 돌아옵니다 나머지는 좀 돈 아깝고 여기서 있는다고 영어공부가 안 될 것 같아서 돌아오는데 캐나다에 제가 갔는데 그래서 그냥 어학원을 등록을 해서 돈을 많이 주고 갔어요 보통 사람들이 가는 일반 코스로 근데 그때 여름에 성수기여갖고 원래는 보통 필리피노 엄마들이 있는 가정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영어도 배우고 밥도 잘해주니까 그 다음에 보통 그래서 또 시 외곽에 있어갖고 집값도 별로 안 비싸고 그 뭐냐 홈스테이 비용도 별로 안 비싸고 해갖고 제가 캐나다 토론토 외곽에 좀 외곽 쪽에 위치한 이제 이민자 필리피노 엄마들이 있는데 홈스테이만 파더가 있는 데로 가는데 저는 그때 그것도 꽉 차갖고 그것도 꽉 차갖고 사실 방 배정이 안 됐었어요 돈을 냈는데 그래서 급하게 거기 스텝 학원 스텝의 친구 집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약속이 뭐냐 홈스테이는 밥을 해줘야 돼요 밥을 해줄 수 없는 집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는 그냥 일반 집이었는데 그래서 그냥 냉동 피자로 쇼부를 봤어요 그래서 냉동식품들을 잔뜩 사주는 걸로 그걸 내가 데펴먹는 걸로 저는 또 그 당시 그거를 인정을 하고 그냥 거기서 살게 됐어요 딱히 지금 살 데도 없으니까 근데 그때 운이 좋게 그 홈스테이 파더드 글렌이라는 사람인데 사업하시는 분이어서 정말 저한테 많은 걸 가르쳐줬는데 그때 랄리사라는 우리 캐나다 누나가 저보다 한 7살 맞나? 6살 맞나? 지금은 이제 토론토에서 의사입니다 의사 의사인데 이 누나가 저에게 인생을 엄청나게 많이 가르쳐줬어요 본인은 가르쳐주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냥 슈퍼 인텔리예요 나는 살면서 인텔리라는 걸 처음 만나봤어요 일단은 토론토 대학교 의대생이었고 그 다음에 대단해요 자기가 어디 남미 봉사활동을 가서 거기서 스페니시도 다 마스터하고 그 다음에 엄청나요 그냥 토론하는 수준이 달라서 의대생이면서도 그 당시에 동시에 보건 정책에 관심이 많아서 정부에서 주는 일을 계속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살면서 클럽을 처음 간 게 누나 따라서 간 거예요 클럽에 춤추러 간 게 아니라 저는 그 전까지 살면서 클럽을 가본 적이 없었는데 토론토에서 제가 클럽을 처음 갑니다 그것도 됐다 좋은 클럽을 왜냐하면 담배에 대해서 흡연에 대해서 설문조사라는 게 있어갖고 클럽에 가서 클럽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는 거예요 어떤 클럽에 가냐면 영화보면 여러분 줄 길게 서 있어갖고 기도분들이 계셔가지고 거기 이렇게 들어가 나와 이렇게 하는 데 있잖아요 줄 길게 서는데 거기 라리사 누나가 나 정부에서 나온 이런 것 때문에 들어가려고 한다 그래서 한 명 데리고 들어갈 수 있는데 저를 데리고 자주 간 거예요 남자친구가 못 가는 날에는 남자친구는 사샤라는 친구였는데 그렇게 하면서 나는 너무 그냥 인텔리인 거야 마인드 자체가 너무 많은 걸 배웠어요 너무 많은 걸 배워갖고 이때 내가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나도 인텔리가 되고 싶다 인텔리가 학부는 또 엄밀히 말해서 명문대가 아니에요 장학금으로 졸업을 하려고 뉴펀드랜드인가? 캐나다가 오지게 넓거든요 캐나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천 킬로미터인가 그런데 빨간머리의 백그라운드가 여기에 있는 학교를 나와요 거기서 장학금 받고 이제 의대 시험 봐서 토론트 의대 합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난리사 엄마네 집으로 제가 나중에 홈스테이로 옮기거든요 우리 마리타 엄만데 이분이 치과의사인데 이분도 완전 인텔리 진짜 멋있는 사람들 그냥 멋있어요 그냥 품격이라는 게 뭔지 제가 처음 배워봤어요 정말 한국에도 그런 분들이 계셨겠지만 제가 만날 기회가 없었는데 이분들이랑 동고동락을 하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아 나도 인텔리처럼 살아보고 싶다라는 개념을 배우고 두 번째가 특이한 거죠 미국 교환학생 갔을 때 미국 교환학생 갔을 때 제가 1년 동안 흑인이랑 삽니다 흑인 아 제가 이때는 또 이때는 인텔리를 배웠으면 이때는 자유분방함이란 무엇인가 제 친구들 완전 자유롭거든요 그 다음에 그냥 흑인이 아니라 농구선수 NCA 디비전 3 소속 농구선수 흑인들이어서 정말 공부를 안 해요 그래도 공부를 여러분 최소한 해야 됩니다 C플러스를 못 맞으면 C플러스 맞을 거예요 시합에 나갈 수 없는데 제 친구 내 룸메이트 내 룸밋 브랜드는 4명짜리 우리가 시니어 아파트에서 2명 2명 살았는데 내 친구 브랜드는 농구를 가장 잘하지만 C를 맞아서 시합에 못 나갔습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그때 이제 저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클럽을 이때 살면서 처음 가봤다니까 캐나다에서 돌아와서도 당연히 클럽은 안 갑니다 근데 이때는 정말 미국의 깡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하우스 파티가 많았어요 근데 얘네는 하우스 파티의 왕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랑 막 정글 주스도 만들어서 뭐라고 보고 그 다음에 저는 되게 몸치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제가 되게 적극적이니까 막 저한테 춤을 가르쳐 주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흑인 친구들이랑 춤추면서도 놀아보고 크리스마스 때 흑인 가족 집에 놀러가서 막 재밌게 놀아보고 그러면서 저는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러분 레이시즘이라는 걸 몰라요 인종차별이라는 걸 모르는데 처음으로 미국에 가서 토론토 살 때는 몰랐어요 토론토가 되게 인종이 담임족이 다인종이 사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게 되게 적은 편인데 이때는 미국 깡시골에 사니까 백인이 90%인 미국 깡시골은 거의 백인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거기에 내 친구들이 그 다음에 내 교환학생 친구도 아망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걔도 흑인 그 다음에 같이 축구하는 친구는 멕시칸 그 다음에 내 룸메이트들은 다 흑인 농구 선수 이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인종차별을 많이 봤어요 나는 진짜 인종차별이라는 거를 처음 경험해 봤어요 아 이게 되게 나쁘고 되게 힘든 거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거 솔직히 우리나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동남아 사람들 인종차별하고 우리는 되게 단일민족이라는 거를 이렇게 그런 게 되게 고유의 정서로 꽉 자리 잡혀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종차별을 여러분은 모르지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종차별이라는 거를 처음 경험해 보고 이때는 이제 자유로움이라는 걸 좀 배우면서 저는 그래서 이때는 제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한국인 친구가 흑인들이랑 1년 사니까 걷는 것도 흑인처럼 걷는다 그랬어요 이렇게 이렇게 안 갖고 이렇게 껄럭껄럭 걸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옷도 되게 큰 것만 입고 그러면서 완전 또 새로운 정체성이 여기서 형성이 되고 세 번째는 저는 이제 싱가포르에서 5년 살죠 싱가포르에서 5년 살면서 우리 지도 교수님도 영향을 많이 줬는데 지도 교수님도 저희 센터장님이 저희 센터장님이 이제 벤 카타산이라는 분인데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학자로서만 성공한 게 아니라 학자로서만 성공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제 네오세라라는 데 CTO를 하면서 기술자로도 성공하고 사업가로도 성공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싱가포르 대학에 재학 당시에 이분의 장인어른이 전전전 인도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좀 정치적으로도 영향력이 있으셔서 슈퍼리더라는 걸 인생에서 처음 보게 돼요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학계에서도 어마어마하게 거물이고 슈퍼리더라는 걸 처음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노벨상 수상자 안드레가임 이런 분도 직간접적으로 만나보면서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분들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이분은 우리 지도 교수님은 연구만 하길 바랐지만 센터장님은 연구만 학생들한테 강요하지 않았어요 이제 메릴랜드 대학교에 있다가 슈퍼컨덕터 랩에 있다가 슈퍼컨덕팅 어쩌고 연구소에 소장으로 있다가 나놓고 소장으로 스카웃된 케이스인데 이분은 학생들이 말을 잘하기를 왜냐하면 자기가 물리 쪽에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인도 아니면 중국 계열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 계열 인도 애들은 영어는 잘하지만 그게 영어를 말을 할 줄 한국말을 할 줄 안다고 해서 우리가 한국말을 잘한다 그러진 않잖아요 이분은 우리가 단순히 엔지니어로 리서처로 살아가는 걸 바라지 않았어요 연구 잘하는 거는 기본 이분은 근데 또 되게 중요한 게 연구 못하는 걸 또 용납을 안 했어요 그거는 당연히 잘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거를 넘어선 사람은 그 다음에 그거를 잘할 수 있다고 확신이 든 사람은 말하기도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토스트 마스터 클럽에 가서 말하기를 배우라고 해서 그때 연구소에 학생이 한 3, 40명 있었거든요 그 토스트 마스터 클럽에 저랑 왕샤오라는 친구가 둘이 갑니다 중국인 친구가 왕샤오라는 친구가 왕샤오라는 왕샤오 왕샤오라는 친구가 둘이 갑니다 그 40명이 듣고 그때 간 게 저랑 왕샤오는 두 번 가고 이제는 돈도 아깝고 시간도 없어서 못 갔는데 아무튼 정말로 이렇게 제가 살면서 특이하게 된 데는 제 의지보다는 환경적 요소가 되게 많이 작용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제 의지가 작용한 건데 삼성에 간 거 그래서 그들의 사고방식을 많이 배웠죠 양산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개발팀 연구소가 아니라 연구소가 솔직히 조금 많이 땡보거든요 개발실은 훨씬 빡세요 근데 저는 연구실을 사람들이 가라 그랬는데 저는 개발실로 갔죠 좀 빡센 걸 원했어요 그래서 양산 직전에 진짜 돈 버는 개발이란 무엇인가 보면서 얼마나 이게 치열하고 잔인한 경쟁판인지 그걸 배우면서 이런 과정을 여기서 벌써 하면 이게 한 10년이거든요 이 10년의 과정을 통해서 제 정체성이 만들어진 겁니다 정체성이 이러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이 너무 많았죠 제가 캐나다 와형연수 가서 랄리사랑 만났으면 이런 인텔리를 못 배웠을 거고 미국에 갔는데 백인 룸메이트랑 살았으면 그냥 일반적인 교환학생 생활을 했을 거고 싱가포르 갔을 때 우리 지도교수님이랑 센터장님을 안 만났으면 리서처를 하면서 비즈니스 마인드를 못 키웠을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삼성에서 연구실에 갔더라면 이렇게 개발에 빡셈을 못 배웠을 거고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안 보이는 스몰스몰한 환경들도 있죠 여러분이 여러분 의지도 중요하지만 어디 속해 있냐가 되게 중요해요 정말로 그게 전부예요 그러면은 이런 불만이 나오실 거예요 어우 그러면 나는 어떻게 속하지? 그런데 요즘엔 여러분 SNS라는 한계의 비용 거의 제로급의 비즈니스 환경이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유튜버를 구독하냐 어떤 팟캐스트를 듣냐 어떤 페이스북에서 인프런스를 팔로우하냐가 이거랑 여러분 지금 비슷한 상황이에요 되게 비슷한 상황이고 실제로 저도 좋은 분들은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외국 것도 많이 찾아보고 그다음에 다른 모임도 많고 다른 행사도 많겠지만 당장 우리 씽큐온만 해도 어때요? 전혀 다른 공동체예요 정말로 이 정도로 지적 수준이 높고 이타적이고 정말로 으쌰으쌰하는 공동체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매우 훌륭합니다 저는 씽큐온을 따져보니까 2년 하면은 교양대학 하나를 졸업하는 게 되더라고 2년 하면은 그러면은 50건이니까 3학점쯤 잡으면 150학점이니까 교양대학 하나 리버럴 아트스쿨 하나 졸업하는 수준은 되는 것 같아요 정말로 이렇게 좋은 환경 설정에서 좋은 주제로 다양한 관점에 거기서 서평 나오는 거 보면은 놀라울 정도인 게 다 자기 색깔을 더해서 그러니까 서평을 맨 처음에 못 쓸 때는 그냥 요양만 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서평 쓰는 법도 이제 점점점점 사람들이 능수능란을 해주시면서 자기의 생각을 더 많이 느끼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똑같은 책을 읽어도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거를 서로 보고 배우면서 너무 좋은 공동체가 형성이 돼서 여기서 지금 발전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거는 뭐 저희 하나의 예의보고 이런 게 많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적극성의 문제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면은 정말로 여러분이 좋은 분들과 새로운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는 많은 시대입니다 그건 여러분의 적극성과 노력에 따라해서 결정이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뭔가 좋은 사람이 되고 싶고 나은 사람이 되고 싶으면 여러분 의지가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의지 이상으로 중요한 게 여러분이 어떤 환경이고 어떤 사람한테 영향을 받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구독자가 졸꾸러기이기 때문에 너무 좋은 영향을 받죠 오늘도 제가 이거 지금 우리 송피디님이랑 옆에는 이제 태피디님이 있는데 잠깐 쉬는 시간에 얘기하는데 서로 서로 엄청 좋은 영향을 받아요 우리 태연이가 그러더라고요 그거 뭐냐 뭐지? 박사님 그냥 할 말 있대 뭐예요? 그냥 감사하대 나도 고마워요 왜냐하면 박사님이 그런 거 나 박사님 없었으면 어떻게 살아갔을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얘랑 나랑 생방 모르는 애였거든요 근데 만나서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고 저는 태연이한테야 우리 송피디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든다고 나한테 의지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더 악착같이 살아야겠다고 그냥 여러분이 나한테 의지하기 때문에 난 더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 선순환이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도 더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로 더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좋은 환경에서 노력을 하려고 그거를 정말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나는 올바른 환경에 노출이 되어 있나 여러분이 구독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나쁜 영향을 주는 어떤 인플루언서를 구독하고 있으면 여러분도 모르게 나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알고리즘이 계속 그걸 띄워주니까 추천을 해주니까 근데 나도 모르게 내가 좋은 사람을 좀 알아봐야겠다고 구독을 해서 그 사람 보다 보면 그러니까 그거예요 계속 나도 모르게 계속 영향을 받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가장 많이 보는 건 요즘은 스마트폰이고 스마트폰에서 가장 많이 보는 건 유튜버일 테니까요 어떤 여러분이 세팅을 해 놓고 환경 설정을 하느냐가 여러분 인생을 거의 다 결정한다고 봐도 저는 무방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정말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지 여러분도 오늘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그 다음에 나는 앞으로 어떤 환경에 노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좀 여기서 고수편으로 마무리를 하면은 나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런 것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제 영향받는 얘기를 다 상호작용이거든요 결국엔 다 상호작용이에요 그럼 여러분 누구한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나는 가족한테 내 친구들한테 직장에서 아니면 내 고객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 사람인가를 거기까지 생각하실 수 있으면 진짜 이제 고수의 영역으로 올라오신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도 다 좋은 환경에서 좋은 상호작용을 가지시면서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